상담원 황교입니다. 상담원 황교입니다. 오늘만 보면 바로 캡틴 다이노 오답체 캡틴 다이노 어마어마하게 파는 곳이다. 보드라 할까요? 여기는요 캡틴 다이노 티나우투스 티나우투스는요 이렇게 솔리드 모드 그리고 티나우투스 오류 모드로 변신할 수 있는 3단 면신 로봇인데요 엄청 많네요 이번에는 스테고 탱크 스테고 탱크는요 똘리드 모드 그리고 다이노 모드인 스테고 사루스 그리고 워리어 모드 스테고 탱크로 변신 3단 면신 로봇 스테고 탱크 엄청 많아요 이번에는 브라키오 캐논 브라키오 캐논 브라키오 캐논은요 솔리드 모드 그리고 다이노 모드 브라키오 사루스 워리어 모드 브라키오 캐논을 변신 브라키오 캐논 엄청 많네요 이게 바로 신제품이군요 5단 합체 캡틴 다이노 가격도 세네 캡틴 다이노 캡틴 다이노는 5대 공룡 합체요 합체한 모습인데요 꽤 멋있는걸요 크기가 좀 더 컸으면 좋았을텐데 크기가 좀 더 컸으면 좋았을텐데 만약에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뒤집혀가지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머리가 있고 몸체 있었으면 엄청 컸을거에요 하지만 이정도 크기니까 어느정도일까요? 한 30 몇 센치? 아이센티라 내꺼 같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단 합체 캡틴 다이노 4단 변신 솔리드 5종 다이노 5종 머려 합체요 카드메카 거대공룡 메가다이노 변신 이게 바로 메가다이노 모드 이게 바로 공룡 모드 다이노 5종인데요 스티라나투스 락토르 브라키오 스테라스톰 스테우탱크 합체한대요 솔리드 모드 다이노모드 메가다이노로 변신할 수 있고 합체해서 오리어모드로 변신할 수 있네요 커다란거 봐요 전설에 끼워놨다 5단 합체 캡틴 다이노 메가다이노도 멋있고 오리어모드도 괜찮네요 한가지 걱정되는건 이게 라프론인데 라프론은 도대체 왜 들어간거에요 이거 이거 곰봉촌 생긴 무기호 들라고 들어갔네요 정말 안됐네요 라프론 자 2017년도 시별날 완전 신제품이구요 어머 그리고 그리고 멋있다 세피라이노가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여긴 도대체 어디인가요 바라바로 롯데마트 시즌 토요드라스에 필요한 시절 이곳에 오셔서 구경하셔도 좋을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빠이빠이